이 꽃 뭐지? 누가 내 책상에 꽃을 올려놨대? 누가? 누가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뭐야? 뭐야 누구야? 꽃 향기를 맡으면 30분 동안 못생겨지게 되지 누구냐 진짜 나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냐? 꽃 고맙다 향기 좋아 아 재채기가 나오네 악마 너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친구들도 같이 괴롭게 되잖아 그거야 내 알바 아니지 진짜 누가 나 좋아하는 거지? 혹시 남반장이 올려놨나? 아 부끄럽게 화장실 가서 거울 좀 봐야겠다 이따 남반장 만나면 뭐라 그러지? 1번 이거 뭐야? 2번 너가 나 준 거야? 고마워 입국 너가 준 거야? 어? 뭐야? 어? 내 얼굴 왜 그래? 갑자기 여드름이 나고 눈이 나빠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졌어 배가 왜 이렇게 뚱뚱해진 거지? 왜 이러는 거지? 왜 이러는 거지? 깨! 어? 학교 오늘도 힘내자 어? 오비치 왔네? 오비키 일찍 왔나보네 어디 갔지? 화장실 갔나? 나 이러고 수업해야 되는 거야? 어? 그년들! 어떡해요! 제가 이상해졌어요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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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응? 누구지? 응 어디서 봤는데? 설아야 나 비키야 비키 비키야 비키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달라졌어? 그게 이 꽃은 어디서 났어? 아무래도 이 꽃 때문인 것 같아 이 꽃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된 거라고? 응 누가 내 책상에 꽃을 올려놨는데 꽃 참기를 맞고 재채기를 했는데 이렇게 됐어 비키야 어떡해 이 꽃 참기를 맞고 이렇게 된 거라고? 줘봐 나는 괜찮은데 응 소라야 너는 괜찮네 나는 맞자마자 재채기를 했어 비키 너한테는 이 꽃가루 알러지가 있나봐 우선 걱정하지마 일단은 나만 알고 있으니까 정말 아침부터 열 받게 박세인이다 큰일 났다 박세인이 알면 학교 전체에 소문내고 다닐텐데 일단 이걸로 덮고 있어 고마워 아침부터 길 가다가 개똥을 밟았잖아 하하 하하 으으으으음 어떡해 하하 개똥 냄새 뭐야 오비키랑 백설화 있었잖아 하하 새인아 안녕 뭐야 어색하게 어이 오비키 왜 가려? 무슨 일이야? 어? 어? 나 그게... 그게 새이다! 뭔데 뭔데? 오비키 뭔데 그래? 안돼! 안돼! 뭔데 그렇게 가렸어? 뭐야? 나 돌아왔네? 야 내 신발 볼래? 이따가 개똥 밟았는데! 봐봐! 무서워 하긴 신장 터질뻔했네 그러니까 다행이다 비키야 돌아와서 맞아 다행이야 뭐가 다행이야? 깜짝이야 그랬었구나 이 꽃 진짜 이상하다 맞아 뭔가 저주에 걸린 것만 같아 그러니까 나만 비키 이제 꽃 조심해 마스크 꼭 쓰고 다녀 응 그런데 이 꽃은 누가 올려놨을까?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박세인이 알면 널 또 공격할 거야 박세인은 그러고도 남지 꽃 들고 다니면서 나 괴롭힐걸? 맞아 비키야 조심해야겠다 조심조심 우리 한번 비밀을 잘 지켜보자 그래 비밀 지켜줘서 고마워 얘들아 오! 오디션이다! 헷 헷헷 헷 헷헷 헷 얘들아 얘들아 그거 알아? 보석 엔터에서 새로운 아이돌 오디션 해 본대 우와 나도 하고 싶다 나 춤이랑 랩 자신 있어 나도 좀 자신이 있어서 보려고 하거든 우와 너도 한번 해볼까 진짜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된다면 얘들아 너네 모르는 척은 하지 않을게 고마워 갈래야 언제 오디션 본데? 음 글쎄 저기 밖에 있던데 헷! 밖에? 뭐? 오디션이라고? 오디션이라면 이차남자 박세인 정결등 박세인이 자신있지? 너 저기 나가서 뭐 할건데? 당연히 노래랑 춤해야지 너 음치잖아 음치라니 음치라니 누가 음치야 나 잘해 거기 개그맨 뽑는거 아니고 아이돌 뽑는거다 헷! 개그맨이라고? 너 말 다했어? 야! 틀린 말은 아닌데 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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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주얼리 오디션 벽보 숨겨진 보석을 찾아라 우리 보석 엔터에서는 숨겨진 보석을 찾고 있습니다 숨어있지 마시고 찾아줘 주셔서 빛이 되어주세요 우와 작곡해도 지원할 수 있네? 비키야 너 노래 만든거 하면 되겠다 숨겨진 보석이래 나도 숨겨진 보석 하고싶다 우와 나도 빛이 되고싶다 설아야 우리 숨겨진 보석일 수 있을까? 비키야 너 노래 잘 만든잖아 난 너가 만든 노래 좋아 설아야 길거리 지나가다가 듣고싶어 도전해줘 비키야 설아야 용기를 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너는 충분히 잘해낼 수 있어 나도 도전할거야 우리 같이 도전할래? 좋아! 같이하면 도전할 수 있어 그래 해보는거야 좋지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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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디션 긴장된다 괜히 한나 그랬나? 너무 떨리는데 가지 말까? 아이고 나 왔는데 가야지 어떡해 너무 무서워 여러분 도와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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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난 심박근 풀려있네 아이고 또 또 또 풀렸네 아휴 아 해채 아 재채기가 나오네 아 오늘 가서 무사히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힘이 좋은 친구네요. 자기소개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처음에 촬영한 박세인 청교 1등 박세인 악마 박세인입니다. 악마 박세인? 아니 악마는 아니고 천사 박세인입니다. 오 천사 보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부터 쭉 청교 1등을 해왔으며 또 노래도 잘합니다. 한 번 해봤습니다. 아하 공부도 잘하는 청교도 짓고 기대되네요. 그러네요. 아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부르실거죠? 제 차작곡입니다. 제목은 천하무적 정교 1등 박세인 천하무적 박세인 정교 1등 박세인 천천천천 천하무적 천하무적 정교 1등 천사 박세인 사실랑마 박세인 네 알겠습니다. 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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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천 네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결과를 기다려주세요. 네 저 춤도 준비했는데요. 네 괜찮고요. 연락 기다려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호 safer 춤을 먼저 출걸 그랬나 호 호 호 호 들어와 주세요 고ge 222 vit 너와 나의 스윗사 우리 내 내 스윗사